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혈당이 높은 병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다면 혈관 안에 당이 많기 때문에 높은 당이 혈관을 다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혈관에 다 상처를 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당뇨병은 혈관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도 가는 곳이 다 다르죠 뇌도 가고 눈도 가고 심장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곳에는 모두 다 상처를 주고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당이 높은 것 그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당을 높아서 생기는 결과인 혈관병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모조리 다 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헷갈리고 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작은 혈관 합병증과 큰 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가 크고 뭐가 작으냐면 눈으로 봐서 볼 수 있는 혈관을 큰 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고 눈으로 보지 않고 현미격이라든가 확대형을 봐서 볼 수 있는 혈관을 작은 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혈관 합병증 3개하고 작은 혈관 합병증 3개에 합쳐서 6개의 혈관 합병증을 굉장히 위험한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일단 큰 혈관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보게 되면 목동맥이라고 있죠 이걸 경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콜레스테롤을 끼어서 좁아지는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졸증이죠 그게 심해지면 그래서 뇌졸증은 당뇨병의 심각한 큰 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는 것 또는 뇌출혈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혈관을 바꿔서 여기에서 옮겨서 여기에 생기는 게 되면 심장혈관에 생기는 거죠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생명의 위태로운 병이죠 그 다음에 발을 한번 보실까요? 발로 내려가는 혈관도 혈관이고 여기에도 또 상처를 줘가지고 여기를 막게 됩니다 그거를 말초혈관 합병증인데 제일 쉬운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걷다가 50m도 걷다가 못 걷고 이렇게 아이고야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잡아채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파행이라고 그러죠 파행 이제 잘못 걷는 걸 뜻합니다 그런 병도 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말초혈관 합작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뇌졸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말초혈관 합병증을 큰 혈관 합병증이라고 그러고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명과 관계 없으면 그래도 좀 다행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도 삶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바로 작은 혈관 합병증입니다 먼저 눈을 보실까요? 눈은 뒤에 막막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우리 영상이 여기 뒤에 맺히는 건데 이 막막에도 작은 혈관이 가는데 당뇨가 심해지면 그 작은 혈관이 터집니다 터지면서 피하고 그 안에 드는 콜레스테롤이 막막에 자욱하게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앞에 맺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웬만큼 진행되지 않아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오는 게 콩팥병인데요 꼭 이게 오면 이게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신장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단백류입니다 단백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콩팥의 작은 혈관에 상처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거품이 나오는 걸 단백류라고 너무 겁내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이 많은데 거품은 기노라고 얘기해요 공기기자거든요 그게 나온다고 단백류는 아니지만 당뇨가 있는 분은 단백류를 조심을 해야죠 그다음에 당뇨가 갈 때까지 가고 갈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떤 분이 있냐면 발이 저릿저릿하고 남의 발 같고 잘 때 짜릿짜릿하고 시리고 차고 이런 신경의 병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괴로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쿡쿡 쑤시기 아프는 적극적인 게 있고 마치 양말을 하나 손뭉태기처럼 이렇게 양말을 신은 것처럼 그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듯이 하는 오히려 신경이 무딘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혈당을 조절을 잘못하면 혈관이 상처가 난다 그런데 큰 혈관이 상처가 나는 경우는 뇌졸증, 신근경색증, 말초혈관합병증이고 작은 혈관이 상처가 나는 경우는 당뇨병성 막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데 어느 과거 걸려도 삶의 질이 나쁘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 안 오게 하려면 첫 번째는 당뇨에 안 걸리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병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더라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합병증이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습관 잘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뇨에 안 걸리게 당뇨에 안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합병증이 아주 최근에 한 번 더 자어져 있습니다